다음 분 진 두 분을 다시 한 번 보명하겠습니다 정미나 두 분 네 나오세요 축하드립니다 온사랑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정미나님 네 진 축하드립니다 정미나님 네 진의 워킹이 있겠습니다 가세요 네 이어서 미시즈 파트 분야입니다 정미나 정미나 네 안녕하세요. 정미나입니다. 저는 여기 블루블리 무대에 대회에 나온 것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제가 대상을 받은다며 홍보를 많이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152번 정미나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대박!